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수익형 웹앱 만들기 강의에서 만든 인공지능 동물상 테스트의 수익 공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물상 테스트 앱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예고해드린 대로 하나의 완성형 웹과 앱 서비스를 각각 만들어서 출시하고 마케팅하고 수익화까지 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보는 나의 동물상 테스트라는 웹과 앱 서비스를 만들 예정인데요. 동물상 대표 연예인들의 사진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뒤 내 사진을 업로드하면 어떤 동물상인지 판단해주고 이 결과를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서비스인데 생각보다 바이럴이 너무 잘 돼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서 엄청나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게시물을 보니까 인싸 테스트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동물상 테스트 검색량이 많아서 실시간 검색어에 내부적으로는 올랐는데 선거 기간이라 실시간 검색어를 제공하지 않아서 아쉽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직접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선거가 끝났다면 네이버에 동물상 테스트 한 번씩 쳐주시면 다시 한 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서비스를 오픈할 때 구글 아날리틱스라는 걸 달아놨는데요. 이걸 걸어놓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의 숫자를 세주게 됩니다.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주 일주일 단위로 보니까 이렇게 점으로밖에 안 나오는데요. 즉 이 일주일 사이에 첫날 둘째 날은 별로 없어서 한 5일 정도 만에 사용자 수는 약 67만 정도, 페이지 뷰는 약 300만 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수익이 어느 정도일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인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애드센스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취미레저 카테고리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조회수가 아까 한 300만 정도 됐었죠? 308만 정도 됐었는데 이 정도로 놓고 예상 연수익을 보면 거의 40만 달러 정도 되죠?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그러면 한국 돈으로 천만 억, 4억 8천 거의 5억 가까이 벌 수 있는 조회수입니다. 연수익 기준이니까 한 달로 치면 억 나누기 12 보면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버는 꼴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면 이게 월별 페이지 조회수죠? 그러니까 아까 5일 만에 300만 회가 나왔으니까 한 달이면 18만 회 정도 페이지 조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와 이걸로 계산할 수도 없네요. 최대치가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 수익은 120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국 돈으로 14억 5천만 원 정도 1년에 벌고 12로 나누면 한 달에 1억 2천만 원 정도 버는 게 됩니다. 과연 이 정도가 제 통장에 들어올까요? 안타깝게도 구글 애드센스에서는 300만 뷰가 나온 웹사이트인데도 가치 있는 콘텐츠가 없다고 판단해서 광고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애드센스가 통과가 어려워서 애드고시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현재 문의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돼서 혹시 관계자나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카카오 애드핏이랑 쿠팡 파트너스를 웹사이트에 붙였고 구글 애드몹을 앱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카카오 애드핏이나 쿠팡 파트너스보다 구글 애드센스가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애드센스만큼 나오진 않았고 구글 애드몹의 경우 이거는 앱에 붙이는 광고인데 저는 웹뷰 앱으로 만들어서 광고를 넣을 곳도 많이 없었고 웹사이트에 비해서 앱 사용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큰 수익을 거두진 못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광고 수익을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동물상 테스트 웹사이트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광고들이 있죠. 이 중에서 쿠팡 파트너스 즉 쿠팡과 제휴하여 이 링크를 통해 쿠팡 제품을 구매하면 저에게 수수료를 주는 방식인데요. 참고로 쿠팡 파트너스 약관을 보니까 클릭수나 이런 정보는 공개되지 말아야 할 기밀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여드리진 못하고 계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수익 정보 화면입니다. 정책상 정확하게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1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300만 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쿠팡 아래쪽에 있는 이 네모난 광고가 카카오 애드핏에서 제공하는 광고 배너인데요. 여기 하나랑 사진을 올려놓았을 때 다른 사진으로 제시도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창이 뜨면서 광고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의 광고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카카오 애드핏 정책상 완전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략적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아보면 약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좀 아쉬운 건 카카오 애드핏도 승인의 시간이 좀 걸려서 처음 60만 뷰가 몰린 날도 광고비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도 4일 만에 2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아까 애드센스로 추정해본 4천만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긴 한데 그래도 괜찮게 나왔죠. 추가로 조코딩 채널에 대한 광고도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시청자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수익이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측정해보면 제 채널을 클릭하시는 분들의 이벤트를 달아나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보통 유튜브 영상을 광고할 때 한 클릭당 한 50원 정도 CPC를 잡게 되는데 이거에 3만 6천 정도가 왔으니까 대략 180만원 정도의 광고 성과가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적겠죠. 왜냐하면 채널로 들어오는 거니까 영상을 안 보신 분도 많을 거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이 정도의 부가적인 효과가 났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동물상 테스트 앱으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광고를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단에 배너 광고를 넣을 수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걸 캡처해서 그 스크린샷을 SNS에 올리시기 때문에 여기에 광고가 나오게 되면 지저분할 것 같아서 그냥 들어오실 때 처음 전면 광고 하나만 뜨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정보는 정책상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앱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대략 5천 명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총 22달러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나로 치면 약 2만 6천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용자가 많지 않고 전면 광고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까 본 것 중에서 제 채널을 홍보하는 180만 원에 직접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순전히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돈만 계산해보면 결론적으로 5일 만에 쿠팡 10만 원, 카카오 에드핏 200만 원, 에드봄 2.5만 원 해서 212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5일 만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펜드성 서비스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행복회로를 돌리자면 1달이면 1275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5천 3백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지금까지 수익 공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정도 서비스를 만들려면 컴퓨터를 전공했거나 코딩을 엄청 잘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상 테스트 서비스를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재생 목록인데요. 이걸 보시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쉽다고 하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전 강의 영상들 잠깐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딩에서 웬만하면 아 이건 누군가 이미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누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코드를 심지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올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쓰면 시간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죠. 이것도 여기 examples 예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코드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사진 데이터가 잘 받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만든 AI가 들어간 웹앱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실습 영상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기술은 너무 쉬워서 최근 구글에서는 6살짜리 아이에게도 인공지능을 교육할 때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강아지상 연예인들의 사진 데이터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강아지상 대표 연예인들의 사진을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앙에 train model 버튼을 눌러줍니다.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html 코드를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스타트 버튼 아래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첨부하고 예측을 수행하게 되면 코딩 로고가 rabbit 토끼 상의 1.00이 나왔네요. 코드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하단에 댓글 창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 라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html의 원하는 위치에 넣어줍니다. 다시 새로 고침해서 사진을 넣어보시면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셨나요? 대부분의 코딩 과정이 잘 되어 있는 api를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하고 연결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온다면 모든 코드를 외워서 그 코드를 하나씩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알아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구글에서 최대한 찾아 쓰는 연습을 하셔야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jQuery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숨겼다가 보여줬다가 할 거기 때문에 jQuery Hide Show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문서에서 설명을 볼 수가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준 후에 이 버튼을 누르면 사라졌다가 다시 누르면 나타났다가 잘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코드는 대부분 누가 만들어 놓아서 구글에 검색하면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그냥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하고 연결만 하면 거의 90%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도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5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앱을 만드는 것도 프레임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와 iOS를 한 번에 제작하는데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도 5일 만에 300만 뷰가 나오고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웹과 앱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실용적인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PC로 접속하시면 유튜브 하단에 환호 버튼이 있는데요. 이 환호 버튼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저에게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힘내서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